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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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바쁘게 지냈는데 아팠죠 일단은 구독자분이 남자분이에요 남자분 한 분 했는데 일단 저분 점을 보고 빨리 가셔야 되어서 네네네 점을 보고 나머지 뭐 흉가 갔다온 근황이라든지 네네 하자구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틀어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여기 앉으시면 긴장되네 구독자분 여기 뒤로 뒤로 앉으시면 되고 성함 얘기하면 안되고 하세요 하시고 나서 부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떨리네 일단은 반말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전보는데 말 끊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 잘하시고 전보는데 말 끊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 잘하시고 할머니가 산만 봐도 불고 물만 봐도 빌던 집안이라고 하셔 어 본인도 남들에 비해서 직성이 강하시고 느낌이 좋고 촉도 좋다라고 하셔 남 밑에서 일할 사주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 명함을 두 개를 가져야 되고 세 개를 가져야 되고 타고난 금전운은 있으셔서 돈은 마르지는 않지만 남들한테 사기를 당한다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잃어버려야 될 금전운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아저씨한테는 오래 있잖아 아저씨는 거기 있잖아 경찰서 이런데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관제에 걸려 들어오는 운이야 그래서 아저씨는 돈도 잃어버려야 되고 어? 그렇다고 해 그리고 아저씨한테는 동자도 같이 손붙잡고 들어오는데 그 애기가 하다보지 손잡고 있어 애기가 아빠야 밉다고 그러고 어? 아빠야가 그래서 원래는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해야되는데 장가가고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 엄마야랑 계속 못 따라 못다르는 거는 그 동자야가 아저씨가 잃어버린 애기가 있는데 그 애기가 다 헤어지게 만드는 거래 그래서 하다보지 손잡고 울고 있다 어? 네 그리고 우리 동자가 보니까 우리 아빠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있을 때 아빠가 먼저 돌아가셔야 돼 아버지 살아있어 죽었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네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옆에 애기들이 손 붙잡고 울고 있고 어찌됐든 우리 아빠야 잊어버린 애기 말고 지금 살아있는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애기들도 품 안에서 다 떠나보내야 되고 어?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가져야 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가정을 꾸리지를 못해 우리 아빠는 응 그게 다 업이고 죄야 어? 알았어요 지운 애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지웠어? 왜 지키지 못했어? 본의 아니게 서로가 힘드니까 본의 아니게 서로가 지웠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삼신에서 어? 조상에서 애기를 점지해줬으면 지켰어야지 어? 미안해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게 문제가 아니야 애들한테 미안하지 애들한테 미안해해야지 당연히 미안해하는데 본인이 그거를 지금까지 어? 생각하고 기억하고 어? 그러고 살았어? 못했죠 오늘 처음 생각했어요 그 애기가 할아버지 손 붙잡고 있을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못했죠 그나마 할아버지 손 붙잡고 있어서 다행이지 봐봐라 4살짜리 5살짜리를 길거리에다가 어? 어디 놀이공원을 데리고 가 그래서 너 혼자 집에 찾아가 하면 애기들이 집에 찾아가 못 찾아가 못 찾아가 근데 그나마 그 애기들은 할아버지 손 붙잡고 있어 어? 가는 길을 몰라 원래 애기들은 그나마 본인한테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본인 아버지 손 붙잡고 있는 거 어? 대부분의 남자들은 있잖아 여자들이 애 지우고 그러면은 다 그냥 자기는 뱃속에 품질을 못하니까 이거를 애들에 대한 모성애나 이런거를 잘 몰라요 어? 근데 그 애기들이 엄마한테 붙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빠한테 붙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저씨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있잖아 그 애기들은 아저씨 다 업이고 죄야 응 응 올해 관제 들어온 거 있어 없어? 있어요 그 관제 들어온 거는 할머니가 둘러를 보니까 돈으로 해결을 하면 어? 그게 뭐 이렇게 시끄럽게 좀 막 된다거나 이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해결이 될 거래 시간이 약이라고 하셔 어? 돈으로 해결을 할 거래 돈으로 어? 그니까 뭐 관제 걸려들었다 하더라도 속상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거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어? 그렇게 있다 보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해결된다 라고 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응 해결은 될 거야 근데 그 애기들은 다 아저씨 업이고 죄야 응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그 애기들을 보내줘야지 할아버지 손붓잡고 좋은데 극락원생 하게끔 어?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보다는 아저씨의 마음가짐 응 미안한 마음 응? 그리고 그 여자들한테도 다 한 여자에요? 아니잖아 세 명? 애기 몇 명인데? 지훈 애기가 여섯 명 아 네 명 네 명? 미쳤어 왜 그러고 살았어? 어? 자니까 임신이 되는데 그럼 뭐라고 해요? 자는데 임신을 했어도 아니면은 어른이 피임이라도 하던가 해야지 서로 간에 모르고 했습니까? 서로 간에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있잖아 태어나지 않는 애기도 엄마 뱃속에 있잖아 온 순간 혼은 있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태어나질 않으면 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엄마 뱃속에 점지를 받은 순간 분명히 혼은 있고 박수도 손뼉을 쳐야 소리가 나듯이 어? 혼자 애가 진 거 아니잖아 그치 아빠 잘못도 있잖아 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애기를 어떻게 하면은 풀어줘요가 아니고 아저씨가 그동안 그 여자들한테 줬던 상처? 어? 그런 거 그리고 애기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응? 그런 거를 좀 오늘 깨달으셨으면 좋겠네 많이 미안하네 응 더 궁금한 거 없으시죠? 언제쯤 갈 수 있을까? 태국에 방콕에 방콕에서 사업하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열흘에서 그 사이에는 뭔가 해결이 나고 될 거 같은데 지금 관제 때문에 못 나가시는 거야? 응 열흘에서 보름 그 안에는 나간다 소리가 나요 본인한테는 이동수도 있고 응 떠나야 되는 그런 운도 있어 어 올해 그런 게 들어와 있거든 근데 지금 어찌됐든 뭐 금전으로 깨졌다 하시고 관제 걸려 있다라고 지금 아까 동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있다라고 하니까 그건 올해 안 좋은 거 일단 다 액땡 한 거야 응 응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저씨한테는 돈을 번다 하더라도 자꾸 잃어버리고 세워야 되고 실패를 해야 되는 그런 운이 같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매사에 실패를 했을 경우와 어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의 경우 그러니까 모든 무리수를 두고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응 다른 사업하고 잘 될 거 같은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명함을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가져야 되는 운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예요 몇 개예요 지금 하는 거는 두 가지? 두 가지 음 두 가지 명함이 원래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져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돈놀이하고 돈놀이 돈놀이 돈놀이는 어디서 하셔 방콕에서 방콕에서 어 모든 사업을 다 방콕에서 하시는 거야 방콕에서 다른 사업도 해도 괜찮아 괜찮은데 지금보다는 2년 뒤가 훨씬 더 좋아 네 어 원래 들어가서 한 8월 9월 9월 10월 그 사이 하려고 예정입니다 네 네 음 이렇게 늦어도 10월 정도에 10월 정도에 하신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네 올해는 이미 금전으로 다 쳤기 때문에 뭐 올해 10월 달에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실패를 겪고 돈을 자꾸 잃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그렇게 해야되고 동자주작이 많아 아저씨는 동자주작이네 그 잃어버린 애기들 아 아빠가 미우니까 응 아빠가 밉대 응 미우니까 아빠 하는 일을 자꾸 안되게 하고 어 어 자꾸 실패를 하게 하고 외롭게 만들고 응 어 일부 종사 못한다고 하는데 응 다녀오신거야 돌싱이야 어 그러니까 그 애기들이 자꾸 갈라나 응 뭐든지 인간관계를 외롭대 외로워 안 외로워 외롭지 응 아니 왜 반말을 하세요 아니 외롭지 응 아무튼 그래 아저씨는 철들라면 멀었어 응 응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은 거 같아 아무튼 오늘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응 아저씨가 많이 깨달음은 없고 응 돈을 번만큼 많이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돼 아저씨 지었던 죄를 누구를 위해서? 아저씨를 위해서가 아니야 애를 위해서 응 내 자손들을 위해서 응 어 그렇게 자꾸 빌고 살아야 돼 빈다는 거는 조상님한테도 비는 것도 있지만 네 불쌍한 아이들 노인들 응 응 이렇게 하면서 아저씨가 지었던 죄 다섯째 해야지 안그래?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끝났어요 네 잘 봤어? 잘 봤는데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아무튼 어 Shadow 넓 Inform othe 감사합니다.